안녕하세요. 윤빛부동산 소장 박동진입니다. 오늘은 상가주택 반값 경매 물건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물건은 제가 지난주 한번 소개를 드렸던 물건으로 당시 감정가 10억원, 최저 매각가 7억원 상당의 물건이었는데 한번 더 기다려보시라고 당부를 드렸고 실제 8월 28일 2차 기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찰이 이루어졌고 현재는 9월 25일에 최저가 4억 9,797만 천원의 기일이 잡혀있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영상 보시면서 현황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촬영에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이번 물건은 인근으로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이며 세대수는 약 3천 세대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물은 코너에 자리한 현황으로 이번 물건은 뒤편으로는 유치원과 단독주택 등이 배치된 현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층은 현재 상가용도 44평가량의 면적으로 교회가 들어가 있는 현황이며 주택은 2층이 두 가구, 3층이 한 가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층의 경우는 주인 단독 세대라고 보시면 되고 바로 여기가 1층 출입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큰 하자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상가를 통으로 쓰고 있지만 출입문은 두 개라고 보시면 되고 앞쪽으로 이런 테이블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 좀 더 활용도가 뛰어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남양 전면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베란다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컨테이너는 매각 제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옥상에는 통신기기가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그럼 바로 물건 정보 확인하시죠. 사건 모로 2022 타경 11만 4,423 소지지 대구광역시동구 각산동 1027-1번지 물건 정별은 근린주택 토지 면적은 83.37평 건물 면적은 145.27평입니다. 감정가는 10억 1,626만 7,560원 최저가는 현재 49%입니다. 4억 9,797만 1,000원으로 잡혀있고 보증금은 10%가 있습니다. 3차 매각기일은 23년 9월 25일로 길이 잡혀있습니다. 매각물건 현황 잡혀보겠습니다. 토지 같은 경우는 감정가가 4억 9,300만원가량 잡혀있고 당금액으로는 590만원 최저가 49% 금액은 2억 4천만원 당금액은 290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물은 1층이 상가, 2층이 두가구, 3층이 한가구 주인 단독세대로 이루어져있고 사용생인은 2015년 11월 17일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감정가 같은 경우는 여기 위에 4억 3,500가, 밑에 발코니 창고 등 8,600만원을 더하면 감정가가 5억 2천만원 당금액으로는 357만원가량 되고 최저가 49% 금액은 2억 5,400만원 당금액은 175만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차인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조사된 임차인은 상가부터 301호, 주인세대까지 모두 조사가 되어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201호와 202호, 현재 보증금 1억 2,500, 보증금 6,800만원에 조사가 되어있는데 동일한 2층이라도 반개수에서 차이가 나는 그런 현황일 것으로 보여지고 301호 같은 경우는 주인세대, 보증금 1억 7,000, 1층 상가 같은 경우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65만원으로 조사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력 있는 임차인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 임차인들은 모두 배당요구는 해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등기부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말소기준 권리 밑으로는 인수되는 권리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주변 시세 살펴보시죠. 오늘 소개해드리는 물건은 바로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코너 부분에 위치한 상가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현 소유자분께서 15년 12월달에 8억 3,500만원에 실거래를 하신 그런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금액으로 한번 살펴보면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번 물건 코너 위치 바로 안쪽편으로 해서 14년도에 183만원, 그리고 18년도에 377만원, 그리고 최근 22년 7월, 작년 7월입니다. 434만원에 거래가 이루어진 그런 현황이고 이 부분만 봐도 지속적으로 지가 상승이 있었던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위로 가면은 위쪽에 답곡지라고 해서 저수지가 있는데 바로 밑에 쪽으로 해서 539만원에도 거래가 이루어진 그런 현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물건 현재 49% 기준 토지 금액만 봤을 때는 2억 4천만원이고 단금액은 290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현재 최저 매각가 49%는 상당히 저렴한 그런 금액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인근으로 해서 상가주택 물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토지 면적 대비 단금액은 모두 1천만원 이상 거래가 되는 상가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총액으로 한번 살펴보시면은 바로 옆쪽으로 해서 보시면은 상가주택 밀집지역입니다. 총액으로 연면적이나 연식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9억 8천, 9억 8천, 10억, 9억 3천 가장 저렴하게 된 게 7억 9천 8백만원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되었고 단가로 한번 보셔도 모두 1천만원이 넘어가는 그런 상가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전체적인 평균 금액이 한 1,100만원 가량 된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 앞쪽으로는 좀 더 높습니다. 1,300에서 최고 1,600만원까지도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런 현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물건 감정가 10억원 가량은 시세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높게 잡힌 그런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지만 최점에 각각 49%, 4억 9천, 7백 실제 중개매물 시세와 비교를 해도 한 3억원 가량은 저렴한 그런 금액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번 물건은 입지적으로 해서 대단지, 3천 세대 규모 되는 대단지 아파트 후면에 위치한 상가주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입지적으로는 인근의 상가주택들보다는 조금 약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최점에 각각 49,700 금액적인 메리트는 분명히 있는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 3차에서는 낙찰이 유력한 그런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이번 대구광역시동구각산동 상가주택 경매물건에 관심 있으신 분은 윤빛부동산에 의뢰해 주시면 권리분석, 대리입찰, 그리고 명도까지 한 번에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모든 경매물건은 의뢰가 가능하시니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십시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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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